アミの皆さんこんにちは Welcome to アミカレンジャー 今回は梅雨を楽しく迎えられるように 風を楽しくしてみましょう 梅雨が楽しくなりそうです 頑張ってかっこいい風を作りましょう はい はい これで それをみなさんに ここに行ってくれる いい夢を真正に 愛し chickens きっとこれを あるいは これだけやるよ あるいは この棒が薄い だから きっとこれを ない あるいは どれにも いかがあれでしょう きっとこれを 뭐 어떡하냐 이제 시작이야 왜 둘만 붙고 있는가 왜 그래 아 둘만 붙고 있어 아니 저 퀄리티도 적당히 하세요 형님 아직 시작도 안했어 뭐 어떻게 하지 여러분들 파라솔 칸지로 갈까 다솔 파라솔 수치 아 이거 뭐 어떻게 하지 뭐 하지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아니 왜 빨리빨리 해야 돼 여러분들 이거는 이렇게 생각을 안 하셔도 되요 우산 우산 용도가 뭡니까 귀를 막아주는 그쵸 용도죠 그가 귀를 막으면 되는 거 아닐까 가만히 있어도 오색은 많아져요 용기씨에 시작해 시작해 용기씨에 오 그럼 옷 입지 말고 나뭇잎으로 가리고 다니세요 박수 이와서 으巨어 예 이 니까 아 저희 합니다 쿵을 좀 참 도록해 요 아 아 아 아 아 아 여러분들 우리 자꾸 부르지 마세요 에 아 아 아 아 아 아 저거 불러요 아 아 오랜만에 가진 아 아 시우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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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가방해졌어요, 형님. 심플하게 가면 됩니다, 여러분. 심플하게. 나 지금 나쁘지 않아, 지금. 봐봐, 재호. 재호 맨날 하는 그거, 너 할 거 없으면 그거 안 돼? 아니, 왜 애를 때려요? 내가 아까 하잖아. 아니, 왜 애를 때리고 그래요? 그게 너무 팩트라서. 너무 팩트라서. 뭐야, 할 말이 없어. 아니, 어디까지 때리는 거야? 호박아, 재이라도 써. 맨날 혼만 하지 말고. 호비 뼈 부러졌다고, 지금. 아니, 왜 우리 애를 때리고 그래요? 아니면 투명한 것들. 야, 정국아! 옆에서 형 맞고 있는데 뭐 했어? 정국아, 뭐 있냐? 후드려 맞고 있는데. 뭐라고요? 옆에서 호비 형 맞고 있는데 동생으로 뭐 했어? 호박아, 미안하다. 아, 야, 너무 팩트라서 뭐라 할 말이 없다. 아니, 생각이 안 나, 이런 거 하면은. 지금 시간이 있어야 돼, 나는 이런 거. 창의적인 거 하려면은. 시간이 있어야 돼. 뭐, 되게 엄청 창의적인 일 또 아니야, 그냥? 왜? 어, 그냥 하는 거잖아. 뭘 그렇게 생각을 해. 봐봐. 가장 짧은 시간에 짧게 생각할 수 있고, 그나마 그래도 기본 이상을 하는. 슈가 형. 여러분들. 슈가 형, 슈가 형. 형 생각 좀 하세요. 정국아, 진짜 제발 생각 좀 하세요. 아니, 나는 좀 더 설명을 해줄게. 왜 이런 색깔로. 너는 항상 그냥 뭐 일단 저질러 놓고 말. 그 다음에 꿈보다 해먹이잖아, 너는. 아, 멋있는데? 아, 윤기 씨 진짜 정성 가득하네요, 진짜. 여러분들, 정성이 가득합니다, 지금. 정성, 어? 자, 여러분들 다 끝났습니까? 야, 이거나. 뭐야, 이거 땡땡이. 이거나. 형. 야, 그럼 진이 형은 가득 채웠으니까 정성 가득하네, 야. 야, 정성 가득하지 않냐. 수박이다, 수박. 여름. 여름. 여름에 더우니까 수박으로. 와, 생각 잘하네. 와, 창의룡 랜섬 좋아. 여름에 더우니까 수박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창의룡 랜섬 좋아. 근데 왜 빨간색이 없어요? 속에 있잖아. 속에 있잖아, 그거는. 아. 오케이, 오케이. 됐다. 재협은 이제 할 거 없어서 더 추우고 있다, 지금. 하트 넣고. 하트 그리기도 전에. 하트 넣고 그래. 하트 몇 칸 두 개 남았다, 형. 야. 와, 재협 내가 뭐라고 했다고 하트 채우는 거야? 와, 미안하다. 어떻게 나왔다, 이제. 자, 재협 나도 빨간색 하나 주십시오. 수박 레전드. 와, 빨간색. 진짜야, 이건 정성을 네가 원할 건 아닌 것 같은데. 아, 형. 이거 은근 힘들어. 네? 은근 힘들어, 이거. 자, 진심. 저요? 자, 저는 여름이니까 또 여름. 여름 하면 무슨 과일 생각 안 없으니까. 수박. 수박. 화채. 시원하죠, 수박. 여러분의. 아, 이거 좋다. 여러분의. 여러분의 시원함을 제가 만들어드리기 위해 수박 모양 만들었고. 아, 좋네. 속살 빨간색. 아, 맛살인 줄 알았어요. 아, 아닙니다. 속살 빨간색. 아, 수박 에디션. 아, 수박 에디션. 솔직히 지금까지 1등. 지금까지 1등. 여당합니다. 혼자 있을까요? 훌륭합니다. 자, 2번. 자, 거품은 뭔지 모르겠죠. 자, 굉장히 우중충하지 않습니까? 하늘이 쫙쫙. 맑은 날씨가 하늘이 쫙쫙. 아, 지금 2등. 이유가 있었네요. 사실 이미 있는 우상이긴 한데. 아무튼 따라해봤습니다. 귀엽네요. 이런 게 있어? 아, 안쪽에 돼 있는 거? 그렇죠. 혹시 수박 우산도 파나요? 수박 우산은 아주 있을 것 같아. 수박 우산은 팔 것 같아. 수박 우산은 팔 것 같아. 수박 우산이 있어요. 아, 있음 있어? 네. 눈. 눈. 비 대신 눈 오는 게 낫잖아요. 은산? 아니요. 귀엽다. 비가 낫죠. 눈 오면 차도 못하고. 이제 가족들과 더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생기니까. 오케이. 출근 못하고 어떡하죠? 아, 제가 하트 다 찼어. 그 사이에 제가 하트 다 찼어. 근데 퀄리티가 제일 좋아. 자, 비. 처음 약간 좀 브랜드 가치를 좀 높여봤습니다. 와, 예쁜데 미술 같은데? 어, 잠깐 이 브랜드 어디서 본 것 같은데요? 아, 약간 만화성 같네요. 발짝 파라솔 같기도 하고. 아, 예뻐요. 예쁘게 잘했네. 뭔가 색종이 붙인 것 같아. 예쁘게 잘했네요. 자, 우산의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산은. 귀를 막는 거죠. 우산 살이 많은 거예요. 그게 필수한 우산의 기준이거든요. 그게 여태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봐봐요. 이제 테이크 우산 살이 많은 측으로 할 수 있다. 아니 우산은 단단하다. 아, 대비 신경을 하겠다 이거. 와, 제일 비슷하다. 새 봤어요? 이렇게 봐. 절대 부서지지 않는다. 오케이, 오케이. 오늘 뒤집어지면 뒤집어지면 부러지지 않는다. 그래도 나름 이미 다 있네요. 아, 그럼요. 그렇죠. 저는 뭐, 제 마음은 한 것 같습니다. 그냥 기억력을 끌어갔습니다. 아미로 다. 사실 A랑 Y때면 이제 제 우산이긴 한데. 제가 끌었습니다, 그럼. 자, 오케이. 자, 제 역시. 네. 광고 완성했어요. 과연. 자, 일단 이거 보세요. 부신 거예요? 아, 인정, 인정. 예뻐요, 예뻐요. 야, 예쁘네요. 자, 이쁘게. 아, 참. 네가 그칠 거라는 희망이죠. 그렇지. 그렇죠. 자, 다들 정말 멋집니다. 와. 진짜. 이게. 살아도 되겠다, 진짜. 이게 투명한 우산인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정말 예쁜 우산들이 됐어요. 아, 그러니까. 지금은 저거 들으면 진짜. 후박 드실래요? 지금 옷이랑도 되게 잘 어울려요. 후박 드실래요? 아, 좋아요. 이걸 쓰고 나가면 아마 진영 우산이 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우, 근데 예쁘다, 진영. 그러니까. 아무튼 우산이 같으면. 그래? 그래? 아이디어 벤트다, 아이디어 벤트. 자, 하겠습니다. 오수가 깔맞춤하고. 알겠어요. 진정하세요. 진정하세요. 네. 여러분, 우산을 다 꾸렸으니까. 와, 옷까지 속을 맞췄네. 제정신이 아니에요. 자. 우산을 다 꾸렸으니까. 아, 이제. 장마 준비해서. 그치네요. 그렇죠? 맞아요. 드디어. 장마 준비가 끝났습니다. 다음에 여러분들, 정말. 이 여름에. 정말 덥고 습한 여름 최고입니다. 조심하시고. 또 행복해하시길 바랄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 안녕.